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퇴임 후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잊혀지기는 커녕 정말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퇴임한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현직 대통령을 저격을 하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대통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내고 있으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번에 이재명과 신년 회동을 추진했는데 비공개로 진행이 된 만남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둘씩 나오는 과정에서 문재인의 해당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번에 이재명과 문재인 만남에 참석을 한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은 최근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가지고 현 정부를 저격하는 발언을 했는데 해당 자리에 참석을 한 민주당의 한 참석자는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또 북한이 무인기 개발했던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면서 2017년도 6월 달에 강원도 쪽을 통해서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던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했으며 이번에 무인기 추적도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SSR 레이더망으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문재인은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장비를 수입을 해왔고 국방 예산도 현 정권보다 지난 정권에서 더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문재인의 해당 발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군의 훈련이 부족했다라고 전정부를 질타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반박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의 이와 같은 답변을 듣고 있으면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윤 대통령이 비판했던 포인트에 대해서 문재인이 반박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군이 남북 평화라는 헛개비에 취해 있어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대가가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같이 한 대도 격출을 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한 것인데 문재인은 우리가 더 비싼 장비를 들여왔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으니 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엇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시스템을 들여 놓으면 뭐하냐 이거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적이 들어오는 것을 탐지를 했으면은 격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었어야지 훈련 부족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으니 포인트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비판을 받을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세금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들여오는 거는 사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만한 돈하고 권한이 있으면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들여와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제대로 훈련을 하는 것은 그 정권의 대북정책이라든가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솔직히 북한과의 관계 관련해가지고 입이 열개여도 할 말이 없어야지 정상인 것이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는 훈련들을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국방정책을 이끌었기 때문에 단순히 국방비를 많이 썼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공감하기가 힘든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군당국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저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을 해서 문재인이 망신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은 무인기 탐지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뭔가 시스템을 다 마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군당국은 무인기 대응 체제는 문정부 이전부터 추진을 해왔다라고 반박을 했고 우리 군은 안보 상황이라든가 위협 변화를 고려해서 전력 증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소형 무용기 전력 대응도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고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관련 체계에 대해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으며 특정 시기에만 진행이 된 것은 아니라면서 마치 문재인 정권 때 모든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 따르면 지난달에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에 이를 가장 먼저 포착을 했었던 국지 방공 레이더 시스템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소요가 신규로 결정이 되었고 또 이명박 정부 때 중기 소요로 전환이 되었으며 이후에 체계 개발 과정을 거쳐서 2002년부터 양산이라든가 배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해명을 했고 또 서울 상공으로 진입을 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가 탐지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장비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미 소요가 결정이 되었고 2014년에서 2019년도에 걸쳐가지고 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이것이 도입이 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레이저 대공 무기도 박근혜 정부 시기에 소요 결정 이후에 꾸준히 체계 개발이 진행되었고 드론 운영 부대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8년도에 드론보 전투단이 생기긴 했으나 연구 조직 성격이 소규모여서 이번에 무인기 사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부대 창설을 예고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연한 얘기지만 국방 정책이라는 것은 갑자기 찍 설립이 되어가지고 도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부터 그리고 훨씬 더 전부터 연속성에 의해서 국방이라든가 안보 정책이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해당 정권 마음대로 뭘 도입을 하거나 빼거나 전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인기 대응 체계를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라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의 해당 발언이 나오고 나서 군에서 바로 반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든가 민다 같은 경우에는 좀 뻘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안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비유를 맞히느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남북관계 진전은 조금 더 진전이 된 것이 없고 오히려 한미 관계만 흔들어 놓았던 것이 문재인 정권의 국방이라든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방이나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좀 최소한의 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발언들 중에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정치권을 가장 열받게 만든 것은 소통하지 않는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게 하는지 1년 동안 실감했다라는 발언이라든가 민주주의 후퇴는 안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발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우선은 문재인의 한 발언 중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발언은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며 단순히 이재명에 대한 수사라든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인들의 흠을 들추는 것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진짜로 대단한 자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문재인이라든가 민주당은 자기들 스스로 그리고 자기들이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오만방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으며 그리고 문재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완전히 정신나간 얘기인 것이 문재인의 측근인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실형을 받아서 빵에서 살다 나온 상황이고 또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과 인연이 깊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대대적으로 나서가지고 울산 선거 조작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이따위 짓을 해놓고 민주주의가 후퇴가 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유체이탈 발언이며 또 문재인 입에서 소통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게 청와대에 짱박혀가지고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은 게 문재인 본인이고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심각했던 것이 편가르기 정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끼리 소통을 하게 만들기는 커녕 그리고 대국민 통합을 하게기는 커녕 완전히 분열의 정치와 극단적인 정치를 우리 사회의 뿌리를 내린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때이고 그거를 양념질이라고 더욱더 부추겼던 것이 문재인 본인인데 이런 사람이 소통하지 않는 정치가 국민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유체이탈 발언이며 그리고 그러한 정치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것이 바로 문재인 본인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퇴원 후에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불되는 것을 보면 잊혀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문재인을 강제로라도 잊혀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s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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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